엄마같이 좋은 엄마될꺼야. 너? 5학년 3번 황머리. 오렌지 너나 잘해 나 거지 아니거든 그리고 너 주고 싶으면 니가 직접 줄 일이지 남을 왜 시키니 내 아빠. 앞을 봐 태성아 할아버지 안에 계셔? 뵙고 들을 말씀이 좀 있는데. 엄마. 쿠폰에 도장 찍는 거 까먹지 말고 주문 빠를 때 어리버리 하지 말고 메뉴 사이즈 정확하게 받을 거. 네? 그가 보고 싶어서요. 그는. 그는.